그런 상태인데 정부는 계속해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죠. 오늘도 보니까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재계약을 해서 다른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는데 여전히 정부의 관계자들은 큰 선심 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계속해서 흔들림 없는 의료계획을 취소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흔들림 없는 의료계획에는 올해에 확정된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 정갑은 1500여 명은 협상 대상이 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더 웃기는 것은 전공의들의 위법상황 법을 위반한 상황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공의들의 진로 유지 명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본인들이 법적인 그런 권한을 갖겠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취소 대신에 철회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보면 정부의 당국자들은 2월달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바뀐 게 없는 상태에서 전공의들이 이런 유화조치를 취하게 되면 돌아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신줄을 놓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이런 건 전세가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정부에 유리한 게 아닌데 계속해서 본인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전공의들이 범법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입장이 바뀐 게 없는 겁니다. 단일 대우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한덕수 총리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물러나게 되는 6월 30일 날 전 실장도 그렇게 하고 또 그 대타로 이제 정책관인가라는 분이 나와 가지고 흔들림 없는 의료계획을 지속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의들의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것은 용서할 수가 없고 또 동시에 2025년도 의과대학 정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전공이 없는 대학병원 이런 부분들이 기정사실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상속세 정려세 부담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높아 가지고 이제 오늘 상시하게 살펴보니까 정말 싱가포르이 세금천국이네요. 국가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속세도 거의 없고 정려세도 거의 없고 소득세도 현저하게 낮고 법인세도 엄청나게 낮고 특히 주식 배당소득은 일체 없고 그래도 세수가 확보가 되는 모양이죠. 이제 많은 자산가들이 싱가포르로 지금 이주하고 있다는 보도가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여러 번 심청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정려세 공제한도가 한국에서는 10억인데 그게 십수년째 이제 조정이 안 되니까 서울 시내에 큰 아파트든 작은 아파트든 간에 자가소유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이제 상속세 부가 대상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상속세가 과거에는 부자세였는데 이제는 이제 중산층 세금이 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앞으로 자산을 좀 가지신 분들은 바깥으로 이주하는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겠구나. 이제 국내 세법을 보게 되면 비거주자 조건 가운데 하나가 6개월 6개월 동안 한국에 머물지 않으면 비거주자 인정을 받기 때문에 건강보험이라든지 모든 세금 부분에 대해서 특히 상속세나 정려시에 국내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거의 거주하는 지역의 세금 제도를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뭐 수십억도 아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수백억도 아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외신을 통해서 그동안 많이 접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1980년부터 시작해서 그리스의 그리스 역사상 최초의 사회당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무상복지 포퓰리즘이 유행해 가지고 2012년을 준회해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스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가 이제 2019년도에 중도 우파 정권이 등장하고 재신임을 받으면서 이제 구조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7월 1일부터 그리스가 고용주가 판단해서 주 6일째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주 6일째를 근무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은 이제 평상 임금의 한 40%를 더 얹어주는 그런 법을 통과시켰네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그렇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유럽에서 주 6일째를 실시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한번 여러분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그 종목 투자 그리고 이제 종목 투자를 해서 장기간 보유하는 장기 투자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주식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개의 주식 가운데 4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196개의 주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국공채 금리도 못 벌었다. 이게 지난 한 100여 년 정도의 그런 연구보고 쓰고 그다음 30년 정도 데이터를 사용하더라도 4%를 그렇게 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주식을 장기 투자 buy and hold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구입해서 오랫동안 갖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데 특히 이제 지난 6월 5월에는 이제 GPU라는 그런 그래픽 처리 장치를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아주 큰 3조 달러의 기업가치를 돌파한 엔비디아의 구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과연 이 장기 종목 주식 투자에서 엔비디아는 적합한 그런 주식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신이 이제 이런 투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참조는 하셔야 됩니다만 꼭 의사결정에 반드시 이렇게 고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많은 경우에 투자에서 이제 실패라는 것이 분위기에 따라가지고 뭔가를 구입하거나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세와 좀 다른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실 때 원금이 손실이 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한 신문을 보다 보니까 실버타운 분양 전문가가 나오셔가지고 실버타운을 고려할 때는 이런 것 저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실버타운에 대한 직접 경험 혹은 간접 경험은 없지만 실버타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국적인 너무나 한국적인 그런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부분 것들이 의사결정과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게 돼가지고 실수나 실패를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좀 긴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실버타운을 택할 것인지 전원주택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살던 집에 계속 살 건지 그리고 이제 노년의 자산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실수나 실패를 하게 되면 이제 복원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젊은 날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방송 중에서도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단상 판단 이런 부분을 여러분과 공유하게 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제 자신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공부를 계속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접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